참! 와 나 진짜 한 손으로 한다고? 하.. 잠깐만 이거 내가 이겨도 성민이가 좀 손해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되나 해보겠습니다 한 손할 때 좀 의자를 빼고 해야돼 아 제트킬을 못써 손 맞아 와 한 손으로 진다고 이걸? 아 지금 만나러 간보단 한 손할 때 의자를 엉덩이로 빼고 해야돼 진짜 이거 자세를 사이렛! 사이렛! 맛있게 먹어 비상! 사이렛! 쓸채 없대 흐흐흐흐 아! 안돼 안돼 아 저거 쓸채 없다는걸로 저거 혼란주네 저거 일부러 광심하게 만드네 아우씨 띄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응 난 한 손이야 성민이 없겠습니까 아니 한 손에다가 트랙까지 줘 이거는 거의 너네 무조건 져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아 나 뭐야 저거 어떻게 올라왔어 잠깐만 잠깐만 와 나 시원하게 잡아줍니다 자 아유 맛있겠다 노드립 아까 같이 2인 1조 하던 노드립 드립 안하고 주행하기 아유 너무 쉽다 이틀 알아서 생각해 너 그런 말한다고 나 안말려 빠있다 내 마음속에 아아 진짜 아아 두 손이었으면 그냥 이기는건데 그냥 가지고 노는건데 진짜 구름에 헤맸죠 4일 3일 4일 3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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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일 inicial 다음에 은택님이랑 짱 황순회들 이긴다고? 아 잠깐만 데려강님 나 진짜 어이가 없거든? 한번만 걸어주세요 진짜 나 진짜 어이 없거든? 야 들어와 와 진짜 지고 울지마 진짜 형빈아 떡으로 이겨줄게 점점 멀어지죠? 고마워 기다려줘? 말이 안들린다 미안하다 어? 기다렸어 기다렸어 빨리와 기다려줘 상빈아 기다려줘 상빈아 싫어 아 너무 못했나? 잠깐만 방금 좀 너무 얄미웠는데 내가 내가 본인이 나 1대0이여 어? 부서가 안나간다 뭐지? 왜 이러지? 오! 어 시들러 자 1대0 방문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거 질수도 있어 이거 내가 잘할걸요? 아 아까랑 똑같은거 아니였어요? 오케오케오케 하긴하긴 물 하핳 오우 잘하네 왜 형빈아 왜 기다려줘? 아니다 부른거 아니지? 형 부서 안치고 가고 있는데 빨리와 아하씨 한손 맞아 저거? 찹 그 두손으로 한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 왜왜왜왜 아 기다릴게 기다릴게 기다리면 이중이지? 아 진짜 기다려 진짜 기다려 진짜 아 형 부서 안치고 가고 있다고 지금 빨리 오라고 됐지? 야 너때리 뭘 버린거 휴웅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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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한 손으로 아니 아까 나 두 손으로 하는 동생도 이겼잖아 하하하